휴! 헤이! 헤이! 쪼 쪼 쪼 쪼 쪼 쪼!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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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! 샤방샤방 박마거! 뿔라썸스있어 뿔라썸스! 뿔라썸스있어요. 시방사방.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그게 누구일까? 지율이는 아니겠지 한 밤은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샤방샤방 오오오. 자 몇 점 이상하시죠. 몇 점. 이거 많이 나올까요. 자 몇 점 이상하시죠. 몇 점. 자 몇 점. 자 79점. 자, 79점! 79점! 현지 골씨로 내려갑니다. 85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였습니다. 1점, 79점! 되게 잘 안 나오네. 아, 60배점 나올 때였어. 골씨로 내려갑니다. 점수가 짜네. 좀 차이가 나서. 79점! 승훈 파이팅! 10시 79점! 야, 고맙다! 내가 이제 줬다고. 이번 79점은 왜 나왔냐면 중간 간주 때 샤방샤방 이걸 안 불러서 그래요.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. 오우! 야, 이거 가짜야. 솔직히 80점은 이상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멘탈이 와르렐 무너지더라고요. 추운 것 같아요. 고맙다! 저거가 나와냐. 저거가 나와냐. 그래? 왜 나와냐? 제가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